인생의 진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40살부터 이제 지식자영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그러니까 20일이나 25일 날 봉급이 어김없이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봉급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회라는 부분 그리고 또 타이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어쨌든 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뺄저리게 아마 체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다음 이제 사업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마찬가지고 또 예를 들면 전업투자가가 아니더라도 주식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파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본인의 가장 화려한 시기 동안에 어느 곳에 자리 잡고 어떤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꼭 같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과거처럼 그런 이런 입사 시험을 통과해서 과거의 그런 현대그룹이라 아니면 삼성그룹에 이렇게 첫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20년 30년 지나다 보면 인간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크게 시간 개념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직종의 젊은 날 대부분을 보낸 사람하고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이 거의 목숨이 걸린 일이다 이런 부분에 익숙한 사람들이 젊은 날을 보낸 경우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논평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공병호 tv의 논평이 좀 이렇게 긴박함 시급함 또 위기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하고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눈치채신 분들도 그것은 이게 논평하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 한 20년 이상 정도를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또 그것을 결단해서 이런 도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생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100일 세 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세 달 안에 뭘 처리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 직근 말기까지 어떤 형태의 리더십이 적용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대개 예상하는 일이 어렵지 않죠 왜 사람이라는 것은 그 털이라는 것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100일 정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은 또렷하게 윤정부 내에서 뭔가가 크게 성취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구나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가지고 어떤 개혁이라든지 혁신을 추진하는 데 강한 그런 반발이나 있는 그런 주제들은 좀처럼 다룰 수가 없는 거죠 100일을 넘기게 되면 그래서 100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0일의 일종의 테스트 기간인 거죠 100일 동안에 어떤 지도자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걸 보게 되면 대충 여러분들 전개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죠 이제 오늘 대법원장 후보께서 국회 청문회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 4.15 총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없고 결기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조차도 별로 이제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직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어차피 도전하든 도전하지 않든 어떤 기회를 잡든 잡지 않든 간에 봉급은 나오는 것이고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건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사업가들은 오늘 여러분들 기회를 못 잡으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주식을 못 사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어느 직장에서 어느 직종에서 어떤 그런 환경에서 삶을 살았느냐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자영업을 자영업을 해온 사람들은 몸에 그냥 하루하루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투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항상 있는 거죠 긴장감이라는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해도 그만 아니면 또 내일 해도 그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휙 하고 지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다 여러분들도 개인 삶을 살아가실 때 잘 하고 계시겠지만 기회라는 것은 절박해야 되고 이번에 못 잡으면 다음에 꼭 같은 기회가 안 오는 거죠 후회 없는 그런 기회의 포착 그 다음에 결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도록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런 경구를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